CCTV입니다. CCTV 영상인데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고요. 차들 지나가고 이제 직진. 아이고, 계속 오네, 계속 계속. 직진, 이제 갈 차래요. 이제 직진할 거예요. 아이고, 계속 오네, 계속. 아이고, 언제까지. 이제 직진합니다. 직진에 빠져나가는데 저 흰색 차 저 왜 저러나요? 이란, 이란, 이란. 이 차는 왜 저랬을까요? 아니,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직진해서 양쪽에서 오는 차 없어서 직진해서 쭉 가는데 거의 빠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 차, 이 차.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아이참. 여러분 중에 저렇게 운전하는 분 계세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한참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여기도 볼 필요 없고요. 한참 기다리고 있어요, 이 차가요. 한참, 한참. 자, 그래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더 넓은 길인데도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이제 갑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일부러, 일부러 들이박는 것처럼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이 선, 이 선. 이게 교차로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저 차가 언제 통과했죠? 자, 보세요. 지금 뒤로 빼볼까요? 이때. 지금, 이제 여기서 밟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지선 아니고 이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죠. 교차로, 네이모 박스예요. 이제 교차에 진입하는 겁니다. 이 차는 벌써 여기까지, 곧 빠져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자리전 들어가면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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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수 있나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딱 기다렸다가 옳지 팍! 마라톤 마지막에 교차장 들어오는데 갑자기 다리 팍! 그런 거 하고 그 쓰러뜨리는 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 직진차게 잘못 있습니까? 100 대 0이 되겠죠. 신흥동 업무규 차례이니까 100 대 0 아니다? 이걸 보험사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 대 0을 처음에 인정했었대요. 100 대 0이 인정하고 다음 날 엎어버렸대요. 다음 날 100 대 0은 아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100 대 0은 아니다? 신호위반이면 100 대 0인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니까 100 대 0 아니다? 100 대 0이 인정했었다는 거예요. 황색점멸등. 상대방이 100 대 0 인정하고 다음 날 엎어버렸다. 엎어버린다고 끝나나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100 대 0이 100 대 0이 아닌 거면 되나요? 너무나 당연히 100 대 0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를 해 봤습니다. 직진 차액이 잘못 없다 98점 몇 %? 직진 차액이 잘못 있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견은 다양해서 좋긴 좋은데요. 직진 차액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직진 차액이 잘못 없어야 되겠죠. 이 사건 블박차 운전자가 좀 불안하세요. 불안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한테 이거 자차로 처리해서 우리 보험사한테 맡기면 우리 보험사 잘할까요? 그리고 혹시 이거 보험사에서 제대로 다 못 싸우면 100 대 0이 100 대 0 안 되면 어떡하죠? 자차 처리했다고 취소하고 그냥 제가 직접 소송할까요? 아니면 보험사도 맡기고 제가 보조 참가, 보조 참고로 들어가서 제가 법정에서 재판진을 가서 잘 지켜볼까요? 그래서 제가 나홀로 수송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쌓여요. 하지 마시고요.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시고요. 반드시 100 대 0 받으러 오시고요. 그리고 분심이 거치지 마세요. 분심이 거치면 100 대 0이 100 대 0 아닌 걸로 둔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도 요즘은 분심이 건 웬만한 그대로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심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분심이 가지 말고 곧바로 소송하세요. 곧바로 소송하는 방법. 보험사에서는 분심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반드시 거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문철TV 3300. 맞나요? 3300 찾아볼까요? 한문철TV 3300. 3300개 찾아보면 분심이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놨는데요. 3300. 제가 예우기 좋게 몇 개를 정해 놨습니다. 분심이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3300개에 분심이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 3300개에 제가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